프랑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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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키로 타고 먹는 거야? 프랑스! 5회! 5회! 6회! 6회! 반포까지 갈 거야? 단포대교 넘어 봤어? 잠수교. 잠수교는 넘어 봤지. 옛날에 집에서 잠수교로 마주 봤어. 그냥 먹을 것도 많으니까 좀 많이 타자. 자영상도 오이는 처음 먹었네. 야, 이런 걸 먹어야 오이를 아줌마들아 오다 이만. 오이, 과일. 오이가 제트해. 오이가 갈증이 아니야. 못 먹으면 되는데. 영상이야? 뭐, 머리만 모아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